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배에 상처 벌어져 너도 중상이니까 카마도 소년이 죽으면 내가 녀석한테 진 꼴 아니냐 랭꼭씨 이리로 와 마지막으로 얘기 좀 나누자 아까 옛날 꿈을 꿨을 때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내 생가에 랭꼭후가에 가보도록 해라 역대 영주가 남겨놓은 수기가 있을 거다 아버진 그걸 자주 읽으셨지만 난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난 니 동생을 믿는다 귀살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마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 니가 발을 멈추고 웅크려도 흐르는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 주라면 누구나 나와 똑같이 행동했어 어머니 어머니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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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